그럼 지금부터 리눅스 컴퓨터에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해서 실제로 웹이 동작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웹사이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최소 몇 대가 필요할까요? 두 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 대의 컴퓨터에는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웹브라우저는 다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저 index.html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상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index.html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감심사는 어떻게 웹서버를 리눅스에 설치할 것인가 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했다고 치면 웹브라우저가 이제 웹서버에 접속해서 index.html 파일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웹서버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어느 특정한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줄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index.html이라는 저 웹페이지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서로 다른 두 대의 전화기과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화번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위에 있는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번호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줄여서 IP 어드레스 한국어로는 IP 주소라고 부릅니다 짧게는 IP라고 하지만 그건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저 IP 어드레스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역시나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저 웹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에 IP 어드레스를 알았다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http__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IP 어드레스 192.168.0.19 slash index.html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웹서버가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면 웹브라우저의 화면에 표시가 되면서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리눅스 컴퓨터의 웹서버라는 프로그램 그 중에서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천 검색어부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파치를 설치하고 싶은 거라면 아파치 인스톨 우분투 저는 지금 우분투라는 리눅스의 배포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자신의 리눅스에 설치하는 여러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찾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나와있네요 한번 이거 적혀있는 대로 해보죠 수두는 슈퍼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apt-get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눅스 그 중에서 우분투와 같은 몇몇 운영체제에서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업데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설치할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두 슈퍼 관리자의 권한으로 apt-get 앱스토어로 설치한다 뭐를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이 아파치 웹서버가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설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yes, no를 물어보면 y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 부정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성공적으로 설치하신 겁니다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웹브라우저로 웹서버에 접속해서 웹서버한테 index.html 파일을 달라고 하면 웹서버가 그것을 읽어서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인터넷상에서의 주소 ipaddress라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 콘솔에서 host라고 칩니다 host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 를 host라고 합니다 name 그 한 대, 한 대의 컴퓨터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인터넷상의 이름을 알아내는 여러 명령어들을 여러분이 저 host name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라고 치시면 깔끔하게 ipaddress가 출력이 되는데 저것이 바로 이 명령을 실행한 컴퓨터의 인터넷상에서의 주소인 ipaddress입니다 자, 우리가 저것을 알아냈다면 우리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주소창에다가 http 땡땡 그리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알아낸 ipaddress 를 적고 그리고 index.html 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이 화면은 우리가 아파치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설치한 아파치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말을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 되는 건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니까 됐다 치면 됩니다 하지만 또 안 되시는 분 중에 해보고 싶은 분들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를 같은 네트워크 안에 두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같은 공유기를 쓰고 있다면 같은 공유기에 접속을 시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 와이파이의 이름이 i-egoing이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도 i-egoing 그리고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도 i-egoing 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아마 잘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웹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index.html이란 파일은 이 리눅스 컴퓨터 상에서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거는 사용설명서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볼까요? cd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를 바꿉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bar 디렉토리 밑에 있는 www 밑에 있는 html 여기 적혀있잖아요, 그죠? 엔터 ls-al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표시하는 명령이죠 그랬더니 index.html이란 파일이 존재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index.html이란 파일이 여기 있는 이 파일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index.html이란 저 파일의 이름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sudo super관리자의 권한으로 mv 파일을 이동한다는 뜻인데 어떤 파일을 index.html이란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의 index.html이란 이름으로 이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파일의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죠 엔터 자, 그리고 제가 리로드했을 때 이 웹페이지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이제 index.html이란 파일이 없어진 것이란 뜻이고 바로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우리가 이 서버에 접속했을 때 서비스되는 파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엔터 not.html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to.html이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리눅스 컴퓨터에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면 웹서버는 바.따.따.html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예제를 이제 바.따.따.html이란 디렉토리로 옮겨 놓으면 우리가 작업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동작하는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 자, 저는 저의 홈 디렉토리에 웹1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파이들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바.따.따.html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sudo cp, 카피 약자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바.따.따.html 밑으로 옮긴다 그리고 cd.바.따.따.html로 가서 확인해 보면 파일들이 다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주소를 index.html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짜잔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예제가 이렇게 잘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같은 네트워크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속하게 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 아직은 안 됩니다 나중에 웹2의 인터넷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또 우리는 도메인을 통해서 실제로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IP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는 IP로 했지만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메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매우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나 또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들리기 시작하고 또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인터넷과 관련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 이 수업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꼽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무언가 복잡한 것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정상인 인터넷을 넘어서서 서서히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러한 내용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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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